정말요? 어, 화사장이 추천했대. 어, 다시 애들한테 더 신경 써. 공천에서 국회의원 되면 선남도 미국으로 보내고. 알았죠? 약속. 약속을? 서부까지 마무리하는 게 아직 멀었어. 그리고 선남이가 있어야 문화예술이 별로지. 가만히 좀 있어봐. 끝났겠어요? 네. 우리 남편에게 아기차 스피어킹 했었대요. 응, 정말요? 네. 그랬다고? 스피어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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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차를 그럼 빌려준 게 제 집에서? 아니 처음에 들고도 주구촌 안 와 빨리 준비하라고 어 맞아 그거야 그쵸